승주야, 다시 촬영이다. 오야, 오야. 신났어? 좋았어. 그랬어, 우리 승주. 승주, 뭐가 제일 좋았어? 오, 그게 제일 좋았어. 오, 그래, 그게 좋았어. 그래, 승주도 현지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게 해서 말 많이 배워야겠네. 현지연어 열심히 배워야겠네. 응? 대답 안 하네. 싫다고? 아, 열심히 배우겠다고. 아, 그러네. 어? 어디가 마음에 들어? 어디가? 뭘 하고 싶을까? 응? 응? 음, 고민돼. 그래, 고민돼. 아, 그래. 오, 야. 아, 아. 어... 그래? 어... 성들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고 싶지? 응? 여기저기 막 가고 싶어? 응? 여기저기 막 가고 싶어? 어디 가고 싶어? 진짜... 응? 거민돼? 콧덩지... 이런게... 안 들어져 그게 아니라...